이것만 기억하면 돼. 백사원의 아내로서 대외적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리지 않는다. 너랑 나 사이에 감정 섞지마. 나 지금. 실종이요? 그때 처음 만났어요? 대학 선배라고 했나? 좋은 사람이라고도 했고. 넌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지?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? 어차피 사랑에서 한 결혼도 아니잖아. 지금도 마찬가지고.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넌 땅을 보는 거야. 몸값이라. 할 거면 빨리 해. 그리고 시체가 나오거든. 그때 연락해.